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삼둥이네 대안아, 민국아, 만세야 이거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빠 절대로 못해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저씨 아저씨가 왜 나와, 아저씨가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이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응, 할아버지하고 아빠야 아빠가 2015년도 달력을 만들 거야 대한민국 만세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 2월은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가 한복을 입고 찍고 그 다음에 3, 4월은 이렇게 저녁이 찍었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5, 6월은 가족의 덕 컨셉으로 찍고 그 다음에 7, 8월은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하면서 찍을 거고 그 다음에 9, 10월은 아빠가 옛날에 할아버지랑 찍었던 거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 세 가지 버진을 똑같이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대망의 12월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찍을 거예요 알았죠? 네, 해야지 네 그래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복 입히다가 끝날 것 같긴 해요 사진은 보상하고 아, 쉽지 않아 한 칸씩은 성공하겠죠 그래서 한 칸씩은 성공하겠죠 그러면 연화장만 하는 거지 한복 입히고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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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상만에 도망가는 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또 까 입자 이거 봐봐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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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봐 한번 입어보자 착하다 그렇지 착하다 아니야 또 또 입을 거야 자, 됐다 그렇지 여기도 팔 넣어야지 아이, 착하다 만세야, 도와줘서 아빠가 고마워 여기 있죠 자, 만도렴 자, 만도렴 맛있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자, 만도렴 나가시오 이리 와, 만세야 아이, 예뻐 아이, 예뻐 ют 와 둘 이거 레 fazla consistently 43 아 네 bildung 없는 pocz nuit 하는 68 잖다 저기 어 자 위에 보자 아이 착하다 자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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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손발에 도망가는 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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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못 깨졌어 일로와 신발 붙여줄게 자 신발 못 깨졌어 일로와 야 어허 여기 올라가면 안되지 일로와 누가 여기 올라가 자 일로와 또 벗겨졌어 또 벗겨졌어 또 벗겨졌어 일로와봐 아빠가 신겨줄게 자 조심하세요 벗겨지지 않게 알았죠 어디 간거야 자 됐다 야야 태현아 민구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아이 착하다 자 일로와 어허 어허 태현이 벗어 벗어 신발 벗겨졌어요 일로와 봐 아버지 아버지 신발 신겨주세요 해야지 신발요 응 자 됐다 됐지 자 대한 도렬 옷 입으시오 이거에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 보자 됐다 다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다 기대하세요 일로와 그렇지 그렇게라도 있어 자 봐봐 태현이 봐봐 태현이 봐봐 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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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일로와 아니야 여기 서야지 얘들아 여기 잠깐만 기대고 있어 봐봐 빨리 도와줘 여기 잠깐만 있어 봐봐 아이 민국이 착하니 아 신발 벗겨졌어요 어 신발 벗겨졌어 신발 벗겨졌어 아휴 신발 시키다 하루가 좋다 음 신발 벗겨졌어요 자 서 봐봐 자 만세도 서 봐봐 그렇지 우리 서 봐봐 다행히 봐봐 아빠 봐봐요 아빠 봐봐요 아빠 봐봐요 그렇지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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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야지 야 야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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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국아 이리와봐 자 여기 아빠 봐봐 자 자 이리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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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형들 저기 가만히 있잖아 저렇게 형들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 아이 착하다 자 아빠 봐봐요 야 야 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일로와봐 여기 뒤에 서서야 서야지 볼 수 있어 이리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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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여기 봐 일로와 일로와야지 이리와야지 이리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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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렌즈를 바꿔야 해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렌즈를 바꿔야 해 내가 그렇게 큰가? 뭐라도 오늘 틀리던 커트로도 크던 무슨 소리야 자 이리 봐봐 여기가 제일 맘다 좋아 어? 그래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여의 바람을 뺐어 노피를 맞출 거 자아 먹으러 가자 하나 내가 얼마나 큰 집 뭐라고 이잉 그럼 유치한 분은 관심 없냐 놈둘 수 있을 거 벽 그거 좋은 생각인데 노피를 맞추면 셋이 손잡고 있는 거 봐 맞아 아 미치겠다 아, 감동이었어요. 사진 찍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잠깐 얼핏 앵글해 보이는데 보니까 만세가 대한민국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항상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찾아요. 민국이 없어서 민국이 어딨냐고, 민국이 어딨냐고. 그래도 이렇게 우애가 좋아서 또 기분 좋았어요. 자식들. 한날 한시 함께 태어나 언제나 함께인 대한민국 만세.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같은 길을 걸어온 아이들. 셋이 함께이기에 더 행복하기를. 아빠는 사진 속에 그 바람을 담아봅니다.